현재 우주론은 표준 우주론이라는 걸로 대표되고 있습니다. 표준 우주론은 빅뱅 이론과 빅뱅 이론이 어떻게 시작했다를 설명하는 급행창 이론이 합쳐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빅뱅 이론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빅뱅은 도대체 어떻게 시작된 거냐 하는 초기 시작 조건에 대한 문제에서 급행창 이론이 나왔고요. 급행창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첫 번째 아주 초기의 양자요동이 각각의 우주의 부분 부분마다 완전히 다른 진공에너지를 가진 그런 우주로 발전해 가게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다중우주가 그렇게 이상하진 않습니다. 양자요동에 의해서 우주가 만들어지고 그 표준 우주론이 만들어지는 우주가 굉장히 여러 개 생길 거다.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우주가 검증은 가능하지 않지만 검증 가능한 이론의 결과로서는 충분히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세기 중후반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전자를 비롯해서 기본 입자의 질량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는가를 이해하는 거였는데요. 표준 모형에서는 힉스 입자를 도입해서 질량을 설명합니다. 진공에 힉스장이라는 게 다 깔려 있어서 거기를 지나는 입자들은 질량을 얻게 돼서 증거 같은 모습을 보인다. 스위스 제네바에 그 입자가속기를 건설해서 2012년에 비로소 힉스 입자가 존재하고 실제로 이론에서 예측한 그 입자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입자의 생성이나 입자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 이런 것들이 우주가 갖고 있는 대칭성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현대물리학에서 시공간이 갖고 있는 대칭성이 있는데요. 이 대칭성에 따르면 입자들이 가질 수 있는 자석의 세기 혹은 스피인이라고 부르는 물리량이 있는데 이 양이 특정한 값만 가능해요. 그래서 스피인이 0, 1분의 1, 1 이런 식으로 특정한 값만 가능한데요. 이 중에서 스피인이 1분의 1인 입자들을 페르미 입자라고 부르고 이 입자들이 물질의 근원이 됩니다. 스피인 1인 입자, 아까 빛 입자를 말씀드렸는데 빛 입자를 비롯해서 다른 입자들이 힘을 매게 하는 그런 입자들이 됩니다. 그 근원을 묻는다면 현대 입자물리학에서는 우주가 갖고 있는 대칭성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침에도 물을 한 잔씩 다 드셨잖아요. 근데 그 물을 구성하는 물분자가 H2O라는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1개. 근데 거기에 사실은 우주의 역사가 담겨 있어요. 수소라는 거는 우주가 처음 생겼을 때 빅뱅이라는 대폭발이라는 현상을 통해서 수소가 생겼고요. 산소라는 거는 별에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대폭발과 별, 사실은 우주의 모든 역사를 이루는 그 두 가지 중요한 요소인데요. 물질이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질문할 때 대폭발을 통해서 그리고 별의 진화를 통해서 생겼다라고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빅뱅 이론을 활용하여 설명을 한다면 우주 초기에는 물질이 매우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서 이렇게 고른 분포 속에서는 중력 응축으로 인하여 천체가 만들어지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데 세월이 흐르면서 밀도가 더 높은 지역들이 발달하게 되고 그런 지역에서 이제 별과 은하가 탄생을 합니다. 우리 태양계가 탄생한 게 대개 45억 6천 8백만 년 전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태양계가 탄생할 때 중앙부에 태양이 형성이 되고 그 주변부에는 행성을 이룰 물질들이 돌고 있었어요. 그 돌고 있던 물질들이 모여서 이제 행성이 만들어진 건데 행성이 만들어진 시기가 다 달라요. 우리 지구 같은 경우는 연구를 해보면 약 45억 년. 그러니까 우리 태양계가 형성이 되고 한 6천 8백만 년이 지났을 때 지금 지구의 약 90%에 해당하는 원시 행성과 화성 크기의 원시 행성. 우리가 그걸 테이아라고 부르는데 두 원시 행성이 충돌하면서 대부분은 지구를 만들었고 좀 먼 곳에서 돌고 있던 흐트러진 암석 덩어리들이 모여서 달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런 가설이에요. 생명의 기원에 관한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우주 기원설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자연 발생설입니다. 우주 기원설은 다른 우주에서 외계에서 아마 생명의 씨앗이 지구에 날아와서 지구에서 진화가 이루어졌다라는 주장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연 발생설로 아마 대부분의 생물학자들이 자연 발생설을 지지하는 것 같아요. 아마도 지구에서 여러 가지 유기물들이 자연스럽게 만나서 합쳐지는 과정에서 자기 복제자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기 복제자는 아마도 RNA일 것 같습니다. RNA라는 비교적 불안정한 분자가 DNA라는 비교적 안정한 분자로 진화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물은 공통적으로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테리아도 고세균도 사람이 포함된 진액 생물도 공통적으로 DNA를 가지고 있는데 그 DNA는 쭉 올라가다 보면 단 하나의 세포에서부터 시작했다. 그러한 DNA를 파탕으로 해서 초기 원시 세포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까지가 아마 생명의 기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전히 이 부분은 풀려져야 하는 미스터리가 남아있고요. 연구가 되어야 할 그런 분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32억 년 정도에 시아노 박테리아, 즉 광합성을 이용해서 산소를 만드는 시아노 박테리아가 출현한 이후에 대기 중에 산소의 농도가 급격하게 올라갔고요. 이 산소는 다른 혐기성 박테리아를 죽일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분자거든요. 이러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혐기성 박테리아는 호기성 박테리아의 공생관계를 유지해야만 산소가 있는 환경에서 자라게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전체 진액 생물의 시작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간단한 답은 모릅니다. 동물과 식물이 어떤 식으로 출현하게 되었는지 언제 출현하였는지에 대한 해답은 전혀 모르고요.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단세포 상태의 진액 생물이 미케차와 같은 호기성 세균을 집어삼키면서 동물이 출현하지 않았을까라고 짐작을 하고 있고요. 그런 동물들이 진화 과정에서 일부가 광합성을 수행하는 사이아노박테리아와 같은 그런 광합성 세균을 집어삼키면서 세포 내 공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식물이 출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나리오는 있지만 언제 어떻게 출현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사실은 모르는 상황이고 다만 분명한 것은 동물이 먼저 출현을 하였고 그다음에 식물이 출현하였을 것이다 라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인간과 침팬지 보노보의 공동조상에 해당되는 화석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완전히 상상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어요. 아르디피테쿠스부터 시작을 해보죠. 아르디피테쿠스 나무 타기와 두 발 걷기가 같이 병행이 된 그런 계통이죠. 그다음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있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는 다양한 계통들이 있는데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200만 년 전쯤에 위기를 맞는다는 겁니다. 이 위기를 맞이하여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외에도 새로운 속이 나타나는데 사바나에서 고기와 지방질을 먹었던 그것이 호모 속입니다. 그렇게 해서 호모 속이 등장한 다음에 처음으로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확산을 해서 유럽과 아시아로 퍼져나갑니다. 그것이 호모 에렉투스고요. 그다음에 후기 플라이스토세 쯤부터 호모 사피엔스가 나타나서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고요. 항상 우리 인류는 지구에서 여러 계통이 같이 살아왔는데 지금은 유일하게 하나의 인류만이 살고 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뇌의 기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뇌를 구성하고 있는 신경세포들이 등장한 시점 그것을 뇌의 기원으로 볼 수가 있겠고 또 한편으로 보면 뇌를 갖지 않은 생명체들도 자신들이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대한 해법을 가지고 있거든요. 생명체가 등장한 그 시점이 뇌의 기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뇌는 움직이는 동물에만 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이 세상에 많은 물건들을 탐색하고 그 중에서 유용한 것들을 특히 먹잇감을 찾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사실은 뇌가 진화해서 몸의 기능이 더 복잡해졌을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어떤 몸이라든가 우리 형태가 복잡하게 진화할수록 뇌도 그거를 명령이나 그런 걸 내릴 수 있는 단계로 될 수 있게 진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정신이나 의식과 같은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죠. 과학적 방법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징이 제가 보기에는 존재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주가 왜 존재하는지 아니면 의식이라든지 정신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런 것들은 과학적으로 질문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학이 굉장히 무능해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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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